안녕하세요. 우리 교재 쪽에서 60페이지가 등록하고 그리고 결격사유가 등록하고 결격사유가 나란히 나와있는데 등록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이거 좀 어려우니까 설명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는 결격사유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등록은 중개사무소를 우리 사장님이 될 때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등록도 있고 그리고 무슨 특허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가도 있을 겁니다. 공법에서 많이 배우실 건데 먼저 우리 중개사무소는 등록이다 보니까 신고보다는 좀 까탈스럽고 신고는 서류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접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성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는 재량이 있다 보니까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시공구청에서 안 받아줘 라고 허가 그런 허가는 저기 용도변경에서도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배우실 겁니다.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런 것도 성격이 똑같습니다. 허가 안 내줘 그러면 그 누구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소송가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등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중간입니다. 신고보다는 좀 까탈스럽고 요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채워라 그입니다. 그런데 허가처럼 안 내줘 또 그런 건 없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내주게 됩니다. 규모실입니다. 중개사무소 옛날에는 허가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약국처럼 중개사무소 한 곳에 너무 많으면 거기 안 내줘 더 못 들어가 이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입니다. 얼마든지 돌아 정말 오다 갔다 보게 되면 큰 건물이 있으면 거기 중개사무소 1층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개수제한 안 하는구나. 그게 등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등록이고요. 하여튼 신고하고 허가의 딱 중간적인 성격 아마 이런 거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허가로 바꿔놓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는 자격을 결한다. 뭐 요 놈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좀 이따가 볼 건데 내용이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한데 누가 중격 못하냐 그게 바로 결격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너 결격이다. 그럼 너는 빠져. 너는 안 돼. 여기 바로 결격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 12개나 나옵니다. 자 시험 문제가 형태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등록 등록에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요. 그런데 30배 때는 이상하게 한 문제를 빼먹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한 문제 빠뜨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올해 아예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저기 정말 30배가 없습니다. 자 등록 기준에서 맨날 냈었는데 한 문제가 안 나왔다. 뭐 출전원들이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거기 정말 문제 안 낸 것은 뭐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뭐 중계부수도 안 나오고 보면 작년도 먼저 좀 이상했었습니다. 자 먼저 60페이지에서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데요. 등록 뭐 등록의 성격은 뭐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신고보다는 좀 까탈스럽고 대신에 허가보다는 뭐 재량이 없으니까 무조건 받아줘. 기준 갖추게 되면 알았어라고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이제 등록 기준입니다. 우리가 저기 민법에 보면 무슨 요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등록하려면 기준 갖춰라.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기준을 이제 뭐 의미는 없지만 요건 그렇습니다. 요건 요런 요런 요건을 갖춰라. 그래야 이제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자 그런 의미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우리 공인주계사는 잘 안 물어볼 건데요. 공인주계사인 개업 공인주계사가 이제 갖춰야 될 거 바로 4개라고 해서 개수를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처음에 공부하실 때 용어 6개 그리고 중계드산물 5개 그리고 재정목적 1, 2, 3개 요런 게 조금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제 나중에 엉뚱한 소리 막 하니까 거기서 추려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어 정리도 막 바꿔놓습니다. 막 중계부에서 보수 빼고 업계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맨날 문제를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먼저 공인주계사가 개업하려면 4가지를 갖춰라. 근데 우리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냈었는데 실무 교육도 여기다 이제 쓸 건데 실무 교육도 등록 기준이다. 갑자기 그렇게 내놓으니까요. 이 문장이 또 뭔가 라고 해갖고 요즘은 정말 수능처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많이 내니까 아주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도 없는데 생각해봐라. 법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기 보면 있을 건데 왜 그거 모르냐고 교육실입니다. 사무소 얻는 것도 등록 기준이다. 맞습니다. 근데 보증 설정은 없다. 먼저 첫 번째 공인중계사일 거 근데 꼭 조심하실 게 항상 우리 변호사가 이제 우리 이제 변호사가 중계업을 하려고 등록 신청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변호사 안 된다. 그러면 그때마다 꼭 시험 문제 냈었는데 작년도에 낼만한 문제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아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계사일 거 하시라고 해서 이제 자 요번 바로 앞에서 봤죠. 시험에 합격하십시오. 그럼 평균 60점 되십시오. 과락은 없으십시오. 자 그런 거 아예 안 물어볼 정도인데 시험도 하나 물어보긴 합니다. 누가 시험을 시행하냐. 그 다음에 응시수수료 접수를 취소하면은 얼마 내주냐. 이런 것들 위주로 한 문제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계사일 거 근데 먼저 이제 요번에도 최근에도 여기도 나올 만한 시기가 됐는데 변호사 딱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변호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냐고 물론 이제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변호사 자격으로 중계사무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냐고 자격증 넘는데 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돼. 이게 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딱 24회였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시험 문제 또 나올 만한 시기가 딱 돼서 또 변호사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변호사 중계파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돼. 라고 8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딱 작년도에 나올 만한 문제 시기였는데 딱 빼먹었으니까 이제 오래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딱 용장료대로 하다 변호사 안 돼. 억울하면 시험에 합격해봐봐. 개론이 얼마나 어려울까. 변호사가 제일 약한 게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과생들은 보통 다 그렇습니다. 또 이과나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걸 잘할 겁니다. 정말 어려워갖고 개론은 제가 장담하지만 정말 꽈락 나올 겁니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냥 민법만 잘해요. 그럴 겁니다. 세법도 그 다음에 공법도 정말 어려울 겁니다. 우리 공법도 판례만 딱 보고 재건축만 딱 보고 뭐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고 관리처분이 뭐냐 이런 것들도 변호사가 알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두 번째가 교육 받으십시오. 여기서 정말 많이 속였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을까요? 출제 포인트 딱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공부 쭉 해놓으시면 나중에 딱 정리해서 드리면 그 정도 가지면 뭐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나올 건데 여기 중요합니다. 무슨 교육? 여기다 또 연수교육, 직무교육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근무장 다 내봤습니다. 아니요. 실무교육입니다. 실제 업무 할 거니까요. 중격 생장 안 해본 일이니까 사고 치니까 교육부터 받고 오라고. 제일 빡센 교육이 4일인데 그게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그런데 예전에 무장이 더 괜찮았습니다. 사전교육 사전에 먼저 교육받아라 좀 이상했는지 실무교육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실무 할 거니까 그 전에 교육받고 와 우리가 뭘 배워야 사고를 안 채 이제 수억 깨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할 거 이수나 수료나 똑같은데 받으라고 우리가 교육받으면 수료했다 이수했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수할 거 이수를 해야 그러니까 자극적도 있어야 되고요. 교육도 받고 오라고 이거 안 받으면 개업 아예 안 시켜주고요. 그리고 소속 공인조사도 실무교육 받지 않게 되면 근무를 아예 못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언제 괜히 받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교육을 누가 실시할까요? 또 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교육인데 언제 받을지 모르냐 그리고 괜히 그냥 실무교육을 받아놓고 2년 지나면 그거 무효입니다. 다 까먹었건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실시할까요? 국장일까요? 시도시설할까요? 시장군수? 구청장일까요? 꼭 국가는 세 사람 나와서 헷갈리게 합니다. 세법에 가면 시도세 그리고 시공구세 그것도 헷갈리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신청일 지금 등록신청하러 갔잖아요. 등록신청일 요무장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 등록신청일 그 전에 받을건데 그러니까 요무장 자세히 정리해놓으셔야 되고요. 등록신청일 기준에서 그 전에 그 전에 받았을건데 요거 2년이라고 속여본 적도 있습니다. 몇 년 1년입니다. 정말 몇 년 숫자 속입니다. 한 번은 6개월 속여봤습니다. 6월 근데 2년 2년이면 정말 다 교육받고 기억 속에서 다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도 정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러니까 2년 지나면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1년 이내 정말 딱 1년 간다고 했습니다. 약발은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료를 1년 이내 수료를 했어야 이거 유효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수료증에 보면 기간이 나와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끝났네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겁니다. 또 이제 13만원 내놓고 금액은 안 올라올건데 4일 동안 빡세게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꼭 끝나면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시험은 너무 쉬워서 그냥 모르면 그냥 정답을 또 알려주기도 하는데 누가요? 시의도지사가 여기도 속일 겁니다.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엉뚱한 사람 시장건소구장장 당신은 등록이나 받아주세요 그럴 겁니다. 시의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자격증 누가 줬냐고 작년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한다 이런 아주 엉뚱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의도지사가 그리고 여기는 실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시는 이제 조지사하고 동급이니까 특별시 맨날 공포에서 나올 겁니다.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세종시 그리고 저기 세주도 특별자치 도 그래서 좀 특별한 쪽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어 없으니까 그냥 누가요? 그냥 시장님이 등록도 거기 시장에다가 시구에다가 그리고 우리 인구 50만도 안 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좀 특별한 시가 있다. 시험은 심하게 안 물어볼 건데 그냥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엉뚱한 소리 할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 나란히 바빠요. 그래서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아니요 등록이나 잘 받으세요 이런 분이 실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이런 포인트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런 거 정리 잘 해놓으시면 딱 시험장 가가지고 여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건방할 수가 있습니다. 무제 열심히 읽으면 머리만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기간을 또 받구나 라고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3년 그러면 너무 무단수가 될 거고 이거 너무 짧고 사무소었다가 6개월 가겠다 그러면 또 받으라고 이미 다 아는데 이러니까 너무 여기는 가혹하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오래됐잖아. 다 까먹었잖아. 그러면 또 사고 치니까 교육받고 와 괜히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무할래요 등록신청할래요 그러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괜히 생돈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사무소 이 세 번째는 오히려 시험문제감에서 더 많이 나왔고요. 아마 횟수로 보면 중개사무소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겁니다. 사무소 갖고 등록하니까 중개사무소 오케이입니다. 중개사무소를 그런데 우리 시험문제가 이건 기출문제였습니다. 무슨 확보 계획을 수립할까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너무 어이없습니다. 확보 할까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지 무슨 계획을 수립하냐고 어디 공법이냐고 무슨 도시관리군 계획이니 도시공개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계획 이런 건 다시는 안 될 겁니다. 본인 내놓고도 너무 코미디 같다고 했을 겁니다. 사무소를 얻어야지 무슨 확보 계획을 수립하냐고 겁니다. 얻어라 이거 기억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또 잘 정리를 해놓으실까요 먼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물을 요구합니다.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 대장입니다. 등기가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에 그리고 기재된 이렇게 기재된 건물을 사무소 여기는 좀 까탈 수 없습니다. 왜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기재된 건물 건물에 바로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로입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 있습니다. 저기 컨테인 하우스 가설 그리고 건축물 대장 가설 건축물 대장 입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 포함일까요? 재배일까요? 이거 되겠냐고 우리 오다가다 중개사무소 가보시면 저기 어디 허접한 컨테인 하우스 그런 데다가 가설 건축물 대장 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차려놨나요? 아닙니다. 다 주변에 보게 되면 다 군림생활시설 이라고 해서 상가 밑에 이런 쪽에다가 다 중개사무소 얻어놨지 절대로 가설 건축물 대장 이런 데는 정말 없다는 겁니다. 안 받아줘. 결론시가 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그러니까 여기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올 건데 아닙니다. 제외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제외 한다. 꼭 이렇게 시험 문제가 가로에 있는데 포함인가 제외인가 저기 소속 공인주계사 임원사원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라고 해서 그거 갖고 정말 심하게 냈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가설이 어떻게 되겠냐고 제외한다 자 그러면 포함한다 안 받아줄 건데 정말 저기 쓰레기통에 정말 들어갈 겁니다. 안 돼 라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건축물 정말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사용검사입니다. 그런데 기재가 안 됐는데 사용검사 등은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문장이 계속 지금 가로에 있는데 사용검사 그런데 이 앞에는 한 3개 정도가 되어 있을 건데 사용승인도 있습니다. 등을 우리 공법 배우셨으니까요. 준공검사 준공인과 그리고 사용검사 사용승인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의미는 그냥 공법에서 아시면 될 거고요. 우리 법령에서는 그냥 딱 하나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사용승인도 쓸 수 있을 겁니다. 등을 그리고 받은 건물은 이렇게 사용승인등을 받았습니다. 건물은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이렇게 기재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원래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재가 안 되면 꼭 끝까지 기재가 돼야 되겠냐고 이건 아까 제외라고 했는데 연웅은 포함되겠냐고 아니면 제외되겠냐고 포함 이런 거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이미 사용검사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오수정화시설 문제없고 소방시설도 문제없고 건물 용적률 다 문제없고 아무 문제없다는 겁니다. 조만간은 기재될 거예요.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이제 여기서 헷갈리죠. 여기는 아까 안 된다고 해서 제외인데 근데 여기는 또 포함한다고 하니까요. 출전들 얼마나 신났겠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약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거의 안 내기도 하는데 이제 그리고 뭐 여기 소유 그리고 임대차 그리고 전세 이런 거 의미는 없고요. 근데 사용대차가 이제 무료가 됩니다. 사용대차 그러니까 이 사용대차는 월세 없이 친구가 근린생활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속된 말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빈대 붙는 것처럼 빌붙어 갖고 그냥 나도 사무사 같이 써볼까 월세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또 포함을 하냐고 제외하냐고 돈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정말 가슬만 안 되고요. 아예 다 받아주니까 아주 마음은 태평양 우리 시장님은 다 받아줍니다. 사용승인 등을 등도 뭐한다 포함한다 꼭 소유만 전세만 임대차만 거의 한 90%는 다 임대차입니다. 뭐 건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우리 건물주는 공부도 안 합니다. 뭐 공리사가 아예 공부 안 해도 나 돈 잘 버는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세도 거의 아예 없습니다. 상가는 또 꼭 월세를 받습니다. 임대차가 거의 90%가 될 건데 사용대차 등도 여기도 포함한다. 괜히 또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누구 명이라고 나이 안 물어봅니다. 아들 명이 딸 명이 부인 명이 다 괜찮습니다. 하다 얻기만 해. 그러면 얼마든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결격사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시험에 합격하면 뭐 하냐고 결격사유 1번 타자가 미성년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격사유는 안 좋은 거죠. 이 세 개는 있어야 된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사무소도 있어야 하고 이건 없어야 된다고 결격사유는 없을 것 그러니까 여기다 있을 것 이게 말도 안 될 건데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없어라. 라고 자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조심하실 게 어려 이런 건 아예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정도도 되는데 자격은 자꾸 물어보지만요. 그런데 법인의 이건 정말 아예 별표 세기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전원들이 봤었을 때 항상 이건 무조건 낸다. 라고 할 정도로 법인의 등록기준이다. 법인 회사 회사라고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등록기준인데요. 나머지 이제 여기도 사무소 얻어라 교육받아라 이런 수란데 특히 세 개 이 세 개만큼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세 개나 좀 안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안내본 무장이 없을 정도로 이미 기춘문제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저기서 아마 무장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 먼저 상법상 회사 여기는 회사입니다. 상법상 정말 우리 무죄 심하게 나왔을 때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요. 회사입니다. 회사다 보니까 이 다섯 개는 몰라도 괜찮고요. 우리 저기 바깥에 주식회사가 거의 90% 넘어갈 정도로 대부분은 다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한 그리고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근데 거기에 상법이 있다 보니까요. 남의 법을 끌어다가 문제 내면 출제법을 벗어났다고 나중에 또 이재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예 안 물어보니까요. 그 다섯 개의 성격이 뭐냐고 절대 안 물어봅니다. 뭐 한명이나 합자는 무한책임회사인데 안 물어봐요. 그냥 상법상 회사 여기다 주식회사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한 합자는 안 되냐고 요소리니까 그냥 회사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 근데 상법상 회사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는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동조합 뭐 앞에 뭐 협동조합 기본법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가능한데 조심하시게 협동조합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봉사 그럼 무력 그입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뭐 여기도 뭐 나오게 되면 요거 이제 딱 한 번 정말 출제했을 정도로 여기는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 근데 요 협동조합이 뭐냐고는 협동조합은 포함인가 재미있는데 조심하시게 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저기 아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내용을 안 물어보고요. 그리고 직업을 소개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저기 주민센터 통해서 쌀도 막 지원 받습니다. 돈도 막 지원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 소개를 하고요. 숟가락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돈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무려 무료로 직업 소개해주고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럼 잘 보실까요? 우리 중개업에서 보수를 어찌해야 되냐고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보수를 안 받으면 등록신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예 안 됩니다. 보수를 정말 안 받으면 중개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료니까 사회적인 협동조합 여러 뭐 내용은 물어보지 않을 거고요. 포함인가 제외인가 제외 계속 지금 저기 막 포함 제외 여놈까지 속세기네 제외 요건 제외하니까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협동조합이 등록신청할 수 있다. 여놈 때문에 안 된다. 조금 더 개수가 좀 많이 있는데 내용은 절대 안 물어봅니다. 하여튼 여놈 안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제외한다. 그러면 또 우리 법전에도 이렇게 딱 가로에 있으니까요. 지금 요즘 소속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리고 이제 계속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함한다. 또 이렇게 소개해놨을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길목만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나중에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나중에 문제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처음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연음이 그냥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나왔는데 가로에 있으면 정말 보이지도 않습니다. 쓱 넘어간다는 겁니다. 뒤톡에서 뻥 맞겼네. 우째도 답이 없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안 보일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통조합이고요. 이제 자본금입니다. 정말 회사는 돈 없으면 설립도 못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을 확보할 거 정말 돈 없으면 나중에 우리 보증설정금액 뭐 1억이네 법인은 또 주된 사무소 2억이네 그 금액 말고요. 자본금 회사 설립할 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마 보증보험도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현금이 꼭 있어야 된대요. 통장에 거기 있어야 된대요. 이상을 확보할 거 이라고 해서 돈 없으면 법인은 설립할 수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공인중개사 전혀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든지 말든지 회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안 그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법 14조를 보실까요? 법 14조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한 다음주 정도의 겸업 요런 거 배우실 건데 요 14조가 중개업과 요것도 마인드 받고요. 겸업 6개가 있는 문장이 바로 6개 겸을 할 수 있는 6개는 요건 무조건 시험 문제가 몇 년 이상한 문제 작년도라고 하더라도 요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꼭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법인의 겸업을 찾아보세요. 라고 해서 문장 갖고 심하게 장난할 건데 요거는 꼭 매년 나옵니다. 그럼 6개니까 총 다섯 7개입니다. 14조 만을 이런 식으로 회사가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회사 되면 다른 일을 못해.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는 회사 하면 더 넓게 인정해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정관 작성하고 난리를 칠 건데 여기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14조 만을 영위할 거 그러니까 돈 좀 갖추시죠. 회사도 선택하시죠. 그런데 요것만 하시죠. 라고 해서 정말 속된 말을 곧 끼게 합니다. 영위할 것을 그런데 만약에 6개 7개로 벗어나서 요것까지 해서 벗어나면 등록주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님이죠. 2박 3일 싹싹 비율을 봐줄 수가 있지만 등록주소를 당하면 3년을 영업 못합니다. 아주 황당할 겁니다. 세 번째 바로 이제 여기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는 대표자는 반드시 써도 괜찮은데 공인중개사일 것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다 나와봤으니까요. 이건 좀 쉬웠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가능하다. 아닙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것을 이것도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조심하실게 임원 사원은 임원 사원 중에서 여기 대표자 제외합니다. 임원 사원에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 거기도 내본 적이 있는데 대표자 빼고 임원 사원의 그리고 숫자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요거 정말 속여볼만 합니다. 2분의 1로 3분의 1 과반수 아닙니다. 1 그리고 이상이니까 여기다 또 초과그러면 안되고요. 3분이 들어갑니다. 이상 이하는 초과 미만이 안들어갑니다. 이상은 그리고 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뭐일 것은 공인중개사일 것을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정말 여기는 안 나와본 적이 없고 정말 어떤 문장이 정말 다 나와서 여기는 기춘문제만 잘 풀어봐도 더 이상 빠져나갈 게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춘문제가 정말 요거 한번 잘 보실게 우리 기춘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정말 응용해서 늘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해봤는데 응용해서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임원사원이 그리고 여기 사원은 정원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장사원 그 사원이 또 뭐냐고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그냥 정원보는 고용인 이릅니다. 자 임원사원이 7명이면 그랬습니다. 7명이며 그리고 정말 여러 문제 나왔었을 때 계산을 둘째 어떻게 해야 된대요 라고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7명 2명 그 다음에 이제 2명이 정말 계산 맞았는지 볼까요 전자계산기도 가지고 왔을 건데 근데 요건 정말 계산 못하게 되면 계산기 정말 놓고 째려보게 생겼습니다. 2명이 그리고 공인주계사이며 등록신청할 수 있대요. 정말 가능했을까요 요거 충족했겠냐고 3분의 1 이상을 공인주계사 2이면 그리고 등록신청할 수 있다 딱 요렇게 나왔습니다. 등록신청할 수 있다 등록신청할 수 있다는 소리가 맞았을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딱 다음 중에서 틀린 문장은 해놓고 요 문장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안 나와서 황당했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도 한 10명 갖고 다음번에는 또 얘기도 해볼 겁니다. 아마 7명 2이면 그러면 3분의 1 그랬으니까요 무슨 369 게임도 있나요 369 이렇게 가볼 건데 가장 근처의 숫자 물론 요 7을 3으로 나누면 2점 얼마 이렇게 나오긴 할 건데 하여튼 여기서 6명이면 3분의 배수니까 나눠주게 생겼잖아요 한번 3분의 1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명이래요? 2명 그런데 6명 1대 2명입니다. 6명 1대 6명 1대 2명이니까 그런데 7명이면 1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 나눠보시면 2.33 계속 나와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한대요? 이걸 올려야 된대요? 내려야 된대요? 하면서 고민하고도 있을 겁니다. 저기 지적에 관한 법률하고도 헷갈려서 이거 올린대로 내린대요? 그런 것도 나올 겁니다. 4452 방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3분의 1이 되겠냐고 그러면 세 번째 되는 사람은 정말 무슨 살인? 토망살이 날 겁니다. 머리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사람 죽으니까 세 번째 있는 사람은 0.3명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몇 명? 3명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안 돼요. 부족해요. 몇 명? 3명 3명입니다. 아직 그렇게 안 내봤지만 문제 바꿔서 내볼 수 있는 게 먼저 임원사원이 7명이면 그러니까 이걸 죽어라고 대입하게 되면 문제 싹 바꿔버립니다. 7명이면 4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4명이 공인주기사 이어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틀렸다. 3명이면 되는데 무슨 또 4명 그럼 무슨 과반수입니까? 이런 수업입니다. 너무 많네요. 여기입니다. 3명이면 돼요. 라고 해서 문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10명이면 10명이면 3명이 이거 이제 그걸 들어갑니다. 10명 2이면 3명이 공인주기사 2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여문장도 맞았을까요? 또 한 소리가 나죠. 3, 6, 9로 쭉 가면 9명 거기다가 3분이라면 거기가 3명 한 명이 더 많네요. 10명이니까 4명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딱 돌아가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와도 한 번 냈던 분들은 똑같은 숫자가 절대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10명 이렇게 나오면 하여튼 9명까지는 3명인데 한 명 더 있어야 돼. 안 그러면 3분의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거 하나 때문에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아예 그냥 쓰레기통 안 넣었지만 이거 부족하네요. 어떻게든 공인사명 더 데려오세요. 안 그러면 등록신청 안 받아줘요. 라고 해서 거부를 당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렇게나 요건을 많이 갖춰놓고 그러니까 요건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요. 이러니까 이제 두 번째 등록신청입니다. 이제 와갖고 이렇게 해서 등록신청을 하게 될 건데 먼저 첫 번째 우리 등록관청은 어딜까요? 정말 많이 헷갈리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강의직이었던 시군구 시의도 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정말 정리가 안 되게 되면 여러 군데 속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록관청은 가까운 쪽 가까운 쪽 그럼 국토교통부 아닙니다. 시도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시군구 시군구는 20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226개가 된다고 합니다. 시인이나 그리고 군이나 정말 딱 엎어지면 코 닿을 때보다 더 가깝습니다. 시군구에 바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권법에서는요 자치구에 하나 밀었었습니다.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만개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시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바쁘니까 거기 가지 말고 정로구 은평구 이런 데 가라고 됩니다. 남구 북구 이런 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랬는데 우리 등록관청 만 그래요. 등록관청만 여기는 시가 바꾸니까 비자치구로 아예 그냥 일반 시도 대도시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도 구가 있을 건데 대도시 가지 마세요. 일반 시는 그냥 아예 인구 50만도 안 되니까 거기 구도 없고 됩니다. 그럼 무조건 시를 가야 될 건데 비자치구도 인구 50만 넘는다는 대도시에 비자치구도 다 포함을 합니다. 이건 아예 공법에서는 무조건 예외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쪽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치구에 하나 이랬었는데 여기만큼은 비자치구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등록신청 가능한 곳은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시가 쭉 나오거나 구가 나오거나 나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치구 비자치구 묻지 마세요. 하여튼 그것만 있으면 무조건 가서 구로 가야지 시도 가지 마세요. 바쁘대요. 안 받아줘요. 받아줄 수가 아예 없으니까 등록신청부터 오락가락 하실 거냐고 이러니까 안 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출서류 요즘은 거의 안 낼 정도입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 등록신청할 때 꼭 시험 끝나면 꼭 선생님한테 꼭 전화해갖고 등록신청할 때 뭐가 필요한가요? 그렇게 정말 물어보신 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속으로는 어떻게 합격하셨을까 라고 해서 용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거 다 교재 있는데 배웠는데 자꾸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신녀사 괜히 이렇게 앞글자 잘못 따 놓으면 나중에 헷갈리니까요. 나중에 정리는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신녀사라고 해서 이제 김여사 생각나면 아예 정리가 안 될 건데 신녀사가 시험장에 입시됐대요. 이렇게 딱 정리하면 이 다섯 개가 제출 서류 먼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그래서 우리 신청서가 교재에 있을 겁니다. 딱 A4 용지로 저기 꼭대기에 가면 7일 정도 걸릴 거라고 여기다 쓸 겁니다. 처리기간 일주일 걸릴 건데 그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우리 위법에서 요식행위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요식 방식을 갖춰야 그래야 유효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다 공무원들어가 엄청 서식을 좋아합니다. 그 서식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안 받아줘. 무조건 서식을 써서 내야 됩니다. 약간 복잡하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오랫동안 쓰셔야 됩니다. 요식행위 그리고 요 서식을 모르시면 저기 부동산 정보가에다가 서식 주세요. 그러면 바로 줍니다. 하다 인터넷 접수는 안 되니까 가셔야 됩니다. 요식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식이 없으면 아예 무효다. 그럽니다. 등록신청서 써서 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진 옛날에 반명한판 그랬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요? 그동안 사진이 너무 적었네요. 여권용 하다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 사진을 찍어서 이거는 등록증에 붙여야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등록증 벽에다 붙여놔야 돼요. 자극증에도 있을 건데 그게 입니다. 그런데 센치는 안 물어봅니다. 3.5 우리 반명한판 사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3, 4cm였는데 아니요. 0.5씩이 커졌다고요. 센치에다가 그리고 4.5 3, 4cm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통이 들어갑니다. 4.5cm 정도의 여권용 사진을 한 매 한 매라고는 이제 안 물어볼 건데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 없이는 또 등록신청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권 좀 확인하십시오. 사무소 어디서 써요? 교육 받으셨어요? 외국인은 입증하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사는 사무소 확보 소리입니다. 저기 여권처럼 사무소은 건축물에 대한 기재된 건물인데 사용검사라도 받았으면 받아줄 건데 사무소 확보 소리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거의 첨부됩니다.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생 만나 조회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만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많이 돼 봤고요. 내국인은 필요 없고 외국인 외국인만 외국인만 그리고 필요하고 결격사이 없다고 외국인이 외국인 조회가 아예 안 되잖아요. 우리는 호적이나 있으니까 가족관계 등록보나 있으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정과기록이 있는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격사유 그리고 우리 교재 무슨 아프스티우 막 이런 용어 나올 건데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용어인데 바로 여기 우리 외국인들은 자기네 영사관 대사관에 가서 결격사유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국으로 막 조회해 볼 겁니다. 해서 입증할 수 있는 소리가 아프스티우입니다. 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또 내국인도 조회할 건데 그러니까 7일 걸리는데 내국인도 결격사유 없으면 입증해야 된다. 아니라고요. 외국인만 외국인 하나만 겨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은 받으셨어요. 사고를 치니까 욕심은 드럽게 많습니다. 실무교육 수료 그리고 확인증 이수그래도 괜찮고 확인증 또 가끔씩 원본 사본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본 복사본 원본은 가지고 오지 말고 오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구청 나중에 복사기도 쓸 수 있으니까 복사해서 내세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실게 제출서류 옛날에 있었는데 제출할 게 아니네요. 공인주계사 자극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인주계사 자극증은 옛날에 냈었는데 공인주계사 자극증 원본 사본 다 필요 없습니다. 자극증 원본이 되니까 원본은 그냥 벽에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사본은 왜 가지고 오셨어요. 라고 쓰레기통이 들어갑니다. 절대 이거는 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극증을 유조해다가 등록신청했는데 그 등록신청을 받아준 어느 시공구인지는 몰라도 방송비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 해보고 막걷지 그 자극증을 유조해 왔는데 등록증까지 내줬다는 겁니다. 영업하다가 누가 신고했는지 그거 걸려갖고 등록증을 다시 해소해서 왔대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 등록계에서 제가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받고 조회를 합니다. 등록관청이 그럼 시장군수구청장님이 그리고 시 도지사가 자극증을 주시잖아요. 시 도지사 보고 자극증을 주셨냐고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 확인을 이렇게 요청해서 직접 내 눈으로 시장님이 확인하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명백하냐고 겁니다. 막 주민번호 쳐봅니다. 자극증 있나 없나 그러면 문제없으면 받아주고 쳐보니까 정말 자극증 없네. 그럼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로 교도소 보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 보증설정은 아직 안 나옵니다. 보증설정은 등록기준이 아니요. 개업이나 하고 개업이나 되고 나중에 설정하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많이 됐었고요. 며칠 이내에. 세 번째 등록을 알려줄 건데 등록 통보입니다. 통보만 한다는 겁니다. 등록됐다고. 그런데 그 통보를 받고 다시 또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7일 이내에 그런데 요것도 정말 열흘이라고 그리고 안 낸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7일 이내에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서면 우리 교재는 나중에 점검해볼 건데 서면으로만 통보를 하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서면 정말 서식 좋아합니다. 그냥 듣고도 못 들었네. 그리고 공무원도 안 해놓고는 했네. 이러니까 오리발 내미지 말자고 여기입니다. 열흘 그럼 엑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7일 심사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열심히 아니요. 지체 없이는 더 엑스 요거 심사하려니까 시간이 꽤나 걸린다는 겁니다. 일줄 주세요. 서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 아니고 입니다. 구두 엑스 반드시 서면 선택도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개념 시대입니다. 변론 문장 가지고 다시 한 문제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증 설정하세요. 우리 보증 설정은 이제 조금 나중에 더 할 건데 보증 설정해서 나중에 뭐 1억이네 2억이네 요걸 배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쳐놓고요. 막 배만들이 됩니다. 우리 매도 매수진 전재산인데 우리 개업공사가 날려먹으면 어떡하냐고요. 정말 뛰어내리고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보증 설정에서 신고를 하면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최소한 1억 그리고 공인조사협회에서 1억 나중에 공제 가입한다네 법원에다가 1억을 맡긴다네 공탁한다네 요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요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아주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증 우리 법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주세요. 누구 보고 시장님 보고 여기 조건이라는 겁니다. 조건부 그러면 등록증 받고 싶은 보증 설정 그리고 보증 설정 하면 등록증 받습니다. 인장 등록이 아니라 그리고 7일 만에 등록증을 받는다니 아주 옮땀한 소리입니다.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사고 쳐놓고 배만 드리려고 드리려고 합니다. 등록증을 교부 받고 싶으면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장 등록은 요거보다 조금 더 빨리 배울 건데 인장 등록도 한 번 배우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도장을 그리고 여기도 7mm 이내에 이것도 임시험 문제 내려봤습니다. 7mm 이상 그리고 30mm 이내로 7mm 30mm 보게 되면 우리 보통 시중에 막 굴러다니는 도장 웬만한 크기는 딱 2cm 될까 말까 그 정도에서 여기 충분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적고요. 이건 또 주먹만 해갖고 너무 크고 그런데 시중에 있는 도장은 한 2cm 될까 말까 여기 안에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여기다 자기 이름 그래서 이제 자기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그리고 요거를 시공구에다가 그리고 등록을 하고요. 등록한 인장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업무 정지 당합니다. 그리고 뭐에다가 나중에 전속중개계약서가 될까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확인설명서가 될까 그다음에 거래계약서가 될까 특히 이제 요건 잘 안 하니까 없겠지만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가 될까 매매계약서가 될까 그리고 끝에 보면 개업공유사 누구누구누구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 꽝 이름 쓰고 도장 꽝 안 하면 업무 정지 자격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등록한 도장만 날인하세요. 그래서 A 도장 등록해놓고 여기다가 B 도장 C 도장 막 도장 업무 정지 사무소 문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등록한 도장으로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진 도장 날인했으니까 책임지세요.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장 등록하고요. 세 번째 혼자 영업 안 하면 고용 신고 정원권 신고 고용이면 소속 공인주교사 종계 보호죠. 정말 혼자 영업하시면 정말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 신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업무 개시장 이게 머릿속에 꼭 정말 정리가 꼭 돼야 됩니다. 이거 하나 나올 거고 이거 이거 다 하나씩 다 나옵니다. 따로 그런데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절차를 마쳐야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만약에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 안 하면 제재가 업무 정지입니다. 돈 깨지는 게 아니라 사무소 문 닫으세요. 한 6개월 정도 안 해서 사무소 문을 닫고 놓으셔야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증 설정 안 되면 등록 취소를 제재가 더 큽니다. 별째니까 등록 취소를 받는데 그나마 이제 상대적입니다.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줄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보증 설정 안 되면 등록 취소 받고 3년 영업 못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재가 엄청 큽니다. 이거 꺾여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아예 매년 한 문제는 무조건 낼 정도니까 그럼 이제 한번 우리 교재 한번 밑줄 만 밑줄 만 얼른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개인 그리고 법인 정말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 먼저 등록 신청하려면 그리고 이제 서식을 아까 보셨던 신청서를 하여튼 첨부를 해서 중개사무소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인데 그럼 시가 너무 길어서 우리 법전에도 정확하게 거의 한 줄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시장 그리고 바로 아래 보실까요? 군수구청장 그러니까 시도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쉬워서 내지도 않았습니다. 국토교통 무 그러면 더 X입니다. 어디 세종시로 가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다 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딱 거기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격증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거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을 발급해 준 시의 도지사에게 그리고 등록 신청하려는 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좀 이따 제출 소리 한번 볼 겁니다. 안 내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한번 모르시까요. 첫 번째 꼭 제목만 공인주계사 자격증이 있을 것 자격이 있을 것 그럼 실험에 아껴가세요. 읽어 두 번째 무슨 교육 받으라고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실무 교육 시험장에 갔더니 연수교육 직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엉뚱한 소리 하시네 그리고 뒤에 교육을 다 배우실 겁니다. 정말 다 X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 X 직무 X 거래사고 예방교육 X 실무교육 그리고 언제 그리고 누가 실시 굵게 써놨습니다. 제일 아래입니다. 등록신청 일전 얼마라고요? 1년 요걸 또 6개월 그리고 2년 속여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누가 실시한다고요? 다른 사람 나온 줄 보셔야 됩니다. 시 도지사가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기업실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61페이지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대표자가 받아야 되고 소속 공인주사도 실무교육 받아야 근무 등록신청 할 거 아니까 근무 대거 물론 이제 소속 공인주사가 교육 안 받았다고 등록신청 안 받아주고 그런 건 아닌데 대표자만 받으면 되는데 근무를 하려면 소속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의 면제 나중에 종료를 바꿀 때 뭐 이런 것들 잘 안되긴 한데 이미 받았으니까 그건 안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무소 꼭 조심하실까요?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이미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문장인데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내야 될까요? 확인됐는데 안내계 쪽입니다. 지금은 정말 아주 인터넷이 됩니다. 실무교수료 확인증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이 문장도 꼭 정리 한번 해놓으시고요. 꼭 안 나온 문장은 반드시 나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앞에는 별표 두 개 정도 저 교육도 무조건 물어보지만 교육은 따로 볼 거니까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 그런데 기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만 받으면 된다고요? 사용검사 공법 배우니까 사용승인 사용검사 하나만 나와도 맞다고 보시고요. 받은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이 가로를 속일 건데 제외에 이룰 겁니다. 아니요. 뭐라고요? 포함.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서 포함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화살표 뽑아다가 제외 X 라고 길목만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지 마세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대차를 좀 보셔야 됩니다. 소유임대차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출전도 그런 거 안 될 거고요. 사용대차가 애매합니다. 친구 사무소를 중개사무소가 아닙니다. 그냥 글린생활시설 사무소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같이 쓰자 라고 하는 게 사용대차 괜찮다 아니면 이것도 안 된다 된다 라고 해서 사용대차까지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좀 아주 마음의 태평양 이제 갓을 남았을 건데 갓을 안 됐지만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갓을 건축물 대장 뒤에 나올 건데 그것만 안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사용승인들을 받아도 괜찮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아래는 자세히 볼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안 물어봅니다. 뭐 1종이네 2종이네 공법에서는 물어봐요. 우리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소 이용 가능해야 되고 그냥 뒤로 넘겨보실까요? 여기는 저 문장만 지금 보셨던 저 문장만 중요하지 나머지는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이제 62페이지에서 사무소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된다. 사용대차도 사용 권한이 있다고 봐준다는 겁니다. 누구 명의 전혀 안 따집니다. 개혁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저기 뭐 전대차 계약서 다 괜찮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전대차 계약서 같은 게 이제 동일 여부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될 수 있겠지만은 하단에 가능한 쪽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격격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없을 것. 격격사 안 좋으니까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셀 건축물 대장만 안 된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말 이제 여기 이제 무조건 션문제 나올 수 있는 별표 3개값 등록기준 그래서 62페이지에 2번 법인의 등록기준에 별표 3개를 반드시죠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단 1번 2번 3번 자 먼저 상법상 회사고요. 주식회사일 거 션문제 내봤습니다. 주식회사일 거 X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가로 누구 하나는 안 된다. 돈 안 받는 누구는 안 된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뭐 한다고요? 제외 정말 거기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좀 크게 좀 해놓으시고요. 포함 X 시험장 갔더니도 가로만 틀리게 나왔네 꼭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얼마라고요? 5천 하단 회사는 자본금 없으면 설립도 못해 그리고 아래는 아예 볼 만한 건 아예 없습니다. 회사 종료 안 물어봐요. 그럼 이제 63페이지 괜히 쓸데없는 거 하시면 나중에 머리만 아프고 공법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리를 연호인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꼭 정리할 것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조만 14조가 중격하고 겸머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그 업무만을 아주 한눈 못파네 영향 목적으로 설립하라는 겁니다. 법인되면 껌짝 못해 기원의 시대입니다. 3번에 보실까요? 대표자를 반드시 뭐하고요? 제외 이걸 또 포함한 그렇게도 내봤습니다. 제외 제외 시키라고요. 대표자는 반드시 그냥 공인주 계산 그러니까 대표자 빼고 임원하고 사원의 숫자만 얼마가요? 3분의 1 역을 정말 2분의 1 또는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3, 6, 5 아까 계산도 해봤고 3분의 2 이상이 공인주 계산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2명이면 안된다. 그게 가능하다. 내봤습니다. 3명이어야 가능하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전문장만 저 두 줄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여기도 3분의 2 이상이 그리고 실무교육 받았을 것 이렇게 속여본 적도 있었습니다. 교육은 다 공인주 계산 1대 거기가 3분의 1이지 지금 4번입니다. 63페이지 제일 아래로 왔습니다. 대표자 그리고 임원 그리고 거기도 사원 옆에 전원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해놓으실까요? 여기도 3분의 1 여기다 3분의 1 이렇게 속여본 적 있습니다. 정말 아주 심하죠. 여기는 전원 자기 전에 입거나 임원 사원은 대표자 책임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다 손잡고 나란히 가서 모두 받아야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받았을 것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전원만 전원 외에는 중요한 것은 없고 세 번째 다른 법률을 너무 신경 쓸 건 아예 없을 정도니까 다른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중개 보임 수 있다는 좀 약간 특수하다고 해서 특수법이 등록기준은 반드시 지킬 것은 전혀 없지만 법은 지켜야 됩니다. 등록기준은 전혀 적용 안 합니다. 그러면 저기 농협법에다가 지역 농협법에다가 자본금 5천 3분의 1 공인주의사항 농지만 중개할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은 복잡하게 안 내니까요. 법은 어쩌고 등록기준은 어쩌냐 딱 두 개만 등록기준은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은 아까 공인주의사일 거 대표자 그리고 교육받아라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농지중개만 할 거니까 교육 안 받아도 괜찮고 그다음에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주의사일 거 없고 어디 자기 농협의 대표자가 공인주의사일 거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있는 건 돈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은 정말 전혀 단 한 개도 아니니까 전혀 일부도 아닙니다.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런데 법은 법은 대통령님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은 다 적용한다. 이전하면 이전신고하십시오. 보증설정도 금액이 적어도 하기는 하십시오.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정도만 딱 두 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런 종류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건 뭐 낼만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농협 말고 저기 농협 중앙에 말고 단지조합 지형 농협 협동조합 그리고 아까 상법상 옆에 그 협동조합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지역농협 협동조합 농지만 그리고 조합음만 중개한다는 바로 지역농협 그러니까 약간 특수하다고 보증설정 금액도 천만원밖에 안 되고 보입니다. 저기 뒤에 가서 천만원 배울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기관 공장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중개하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내용을 안 물어봐요. 정말 약간 특수하고 딱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받이 필요 없는 자산관리공사 공배로 안 팔리네 그러면 중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비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좀 차이가 있다고 라고 해서 지역농협은 조합온만 우리는 아무나 다 가능한데 그리고 농지만 우리는 농지 외에도 전닭과수원 다 외 돼지 잡종지 28개 주목 다 가능합니다. 건물도 되고 그리고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되는데 농협은 그냥 농지만 된다는 겁니다. 땅 중에서도 전닭과수원만 기름세이 됩니다. 오른쪽에 65페이지에 저기 보증설정 금액은 천만원으로 정말 많이 나왔는데 저 뒤에 가서 배우긴 할 겁니다. 천만원 조합원 농지만 조합원 이러니까 범위가 좁다고 정말 1억이 아니라 2억이 아니라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천만원이면 돼요. 저걸 500이라고 2000이라고 소개변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교육의 시대입니다. 저기 뒤에 가서 또 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기춘문제에서 정말 28일 때 나왔던 이 기춘문제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풀어보시면 어차피 나중에 나오면 아주 쉽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 정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제일 괜찮은 문제 누가 봐도 거의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건데 한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기춘문제 보고 있습니다. 65페이지 먼저 개설등록이나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이 돼 옳은 거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속공인주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있다? 없다? 소속이 돼 있으니까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옹땀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말 확인하십시오. 그겁니다. 우리 법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냐고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그렇죠. 개설등록 환자가 사고 쳐놓고 배만 드리되니까 보증 설정에서 또 볼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위해서 보증 설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정말 아주 정확하죠. 안 그럼 등록증 안 줘. 아까 조건 봤습니다. 저기 끝에 4번에다가 써놨구만. 요 2번이 맞았습니다. 답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저기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나란히도 바쁜데 등록증을 주고 계시네. 시도지사 그게 또 이상한 소리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말 임자를 받고 놨죠.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공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아주 정말 다 쓰러집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 환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영예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식은 거기 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 빼버릴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증을 겨부를 해야 된대요. 너무 엉뚱한 소리가 나죠. 시공고 등록관청이 시공고인데 뭔 소리 한대요? 그게입니다. 네 번째 사진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저건 뭔 소리 한대요? 등록신청서에는 아까 신녀사 입술도 봤는데 여권용 사진은 첨부하지 않아도 아니다. 반명한 판이나 첨부하지 말아라 할 겁니다. 4번은 그냥 너무 답이 쉬웠었죠. 말이 안되고 그다음에 5번 해보실까요? 그런데 종전에 등록증 반납하지 않으면 재활용할 건데 2개 생겨서 이거 말이 안되는 소리가 또 상식적으로 나오죠. 개설등록한 그다음에 종별을 달리하여 공인주계사가 법인되는 것을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건 맞는데 여기입니다. 종전에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대요. 뭐 이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죠. 빼앗아야 되죠. 빼앗고 새로 내주고 라고 해서 5번도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1번이 조금 애매하긴 했었는데 나머지는 편한 내역입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2번이 더 좋은 문제입니다. 딱 이것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등록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말 이 문제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1번을 볼까요? 아까 사무소에 무슨 면적이 있다고 했나요? 건축물 대장에 아주 소수를 쓰고 있습니다. 건물에 100제곱부터 이상의 저렇게 넓으면 아주 태평가 같은데 사무소를 확보하래요. 면적은 아예 없습니다. 면적을 딱 있는 것처럼 속여봤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2번 볼시가 교육이 이상하죠.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사하고 예방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닐 건데 무슨 교육? 실무교육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연수교육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협동자기본법에 따른 사회적인 협동자인 경우 정말 잘난하죠. 사회적이 되나 자본금 돈 안 받는다고 했는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거 아니죠. 사회적인 협동자 자체가 아예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경우가 되냐고 합니다. 여기는 5천만 원 이상 맞았어도 사회적이 협동자 그 사회적만 딱 뺐으면 맞았습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계시네 게임단 제외라고 했구만 답은 또 쉽게 나왔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1번 2번 3번에서 고민했네. 상법상 회사인 경우 맞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대표자는 공인주사 2화 하면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대표자를 제외 맞았습니다. 그런데 임원당은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그렇게 안 칼탈스러울 수 있을 건데 아까 3, 6, 9 그거 바꾸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런 문제가 정말 이런 문제가 좀 까탈스러운 편에 해당됐습니다. 정말 아주 잘 만들어놨고 꺾여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개설 등록해서 뒤에 한번 조금 정리해볼 건데 그 두 문제만 잘 정리하시면 아주 쉽게 또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